그냥 본대로 할게요. 반남보려고 하면 앞에서 하는데. 원래 원장님이 앞에 계시는 거잖아요. 웃기지 마. 웃기지 말라니 원장님. 야 그건 그리기 웃겨. 원장이 지금 앞에서 뒤에서 따라하는 것만 해도. 그건 재미없어. 이거 원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야. 우리 원래 무용 선생이 있어. 아 저희 병원에요? 병원에. 감사합니다. 아이돌. 아아. 아니에요. 저는 노래 담당이라서. 그냥 허리 돌리세요 여러분. 컷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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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! 이렇게 좀 더 Sanskrit에게 truc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